광주 북구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광주과학관을 비롯한 기관 3곳이 참여했고, 과학과 예술 분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북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하고,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과 예술단체는 음악 활동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